당장 취소해! 취소하라고! 취소해! 취소하라고! 취소하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입니다. 오늘은 순짱에게 뭘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막 큰 돈을 쓸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큰 돈을 쓰게 되면 오빠한테 꼭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0만원을 말없이 오빠카드로 오빠카드로 결제하고 반응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짱은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봐 보시죠! 빠이! 너가 니티디 해! 오 참이야! 이디디 이리 와라. 너가借 diskut해בע? 왜이난 신세여ug은? 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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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 뭐 샀어? 뭐 샀어? 뭐 샀어? 응 아니 근데 갑자기 100만원은 뭐야? 왜? 내 카드로 샀을까? 왜? 아니 왜 라니? 아니 뭔데 이게? 100만원이 필요한 게 있어 말하라고 우리 갑자기 산다고?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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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왜 100만원 쓰냐고 왜 라는데? 아니 왜 안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우리가 얘기하고 사고 10만원 쓸 때도 얘기하는 그런 착한 애였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암튼 뭔데 얘기를 해? 뭐하고 갑자기 뭐 뭐 갑자기 100만원 썼는데 네 네 엄마 갑자기 100만원 썼어 지금 그게 얘기할 짓이야 갑자기 100만원 그게 네 선물 샀다며 네 야 내 선물을 100만원 왜 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선물을 왜 내가 내 돈으로 100만원 왜 사냐고 내가 아니 내 돈이 어디 있어? 내 돈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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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 그건 알았는데 내... 뭐 샀는데? 플레이스테이션5 아니면 취소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플레이스테이션5 아니면 취소해 당장 하하하하 당장 취소해 취소하라고 취소해 하하하하 취소하라고 취소하라고 그래 유카의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갑자기 100만원 쓰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우리가 합의하에 써야 되는데 근데 맨날 사는 거 아니죠? 이렇게 있는 거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맨날 맨날 매월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진짜 뭐 이런 적이 있었냐? 없을 수가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고 지금 그걸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100만원에 그렇게 빠지는 남자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그렇지 만원 쓸 때도 여보 만원 써도 돼 막 이러면서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니까 뭘 뭘 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 샀는데 반품은 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위에서 말해?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안 정렬해 그거지?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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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보고 나서 좀 보자 한 번 보고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이거 아니면 반품하는 거야 대신에 아까봐 딱 보고 가보자 미안해 갔어 일단 보고 가보자 우리 아기 대박 해주세요 적당한 망치